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남구와 동구에는 없는데요. 남구에 특수학교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야엄동 제2도산초등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여천천 인근인 이곳은 만제곱미터가량의 부지인데 이곳에 오는 2024년 3월 공립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해 제2도산초를 28학급 규모의 특수학교로 전환하기로 하고 교육부 중투위에 이어 울산시 도시계획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부지 매입, 문화재 조사, 설계 용량 및 시설공사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중구해인학교와 울주군행복학교 등 2개의 공립특수학교와 사립인 북구의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 등 4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해인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나빴던 겁니다. 여기에 특수교육 수요도 꾸준히 늘어 공립특수학교 두 곳은 설립 규모보다 12학급과 6학급씩 초과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남구에 특수학교가 신설됨으로써 특수학생의 접근성과 지역균형 학생 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180여 명이 다닐 수 있어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중희입니다.